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8화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전염병 사태도 많이 증정되고 날씨도 덥지도 않고 적당히 선선해서 참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가벼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임인데요. 얼마 전인 지난 16일 클로지 베타 서비스를 종료한 파이브스타즈라는 블록체인 게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게임인지 소개 영상 보겠습니다. 워클릭 지갑 계정 생성 다양한 영웅 캐릭터 수지 미네랄 토큰을 이용한 NFT 아이템 거래 레이드, PVP 등 다양한 게임 컨텐츠 드라이브인 브록체인, 웨크업 더 퓨처 파이브스타즈, 헤븐스토어 파이브스타즈는 판타지풍 수집형 RPG 게임으로 신들의 전쟁 이후 마법과 코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세계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인간과 드워프, 엘프, 언데드 등 다양한 종족이 등장하며 블러드 크레스트, 판데모니움, 더하이어 등 넓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가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던전, PVP, 레이드, 장비 제작 등의 여러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에서 재료 아이템을 획득하여 논펀저블 토큰 형태로 존재하는 장비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된 장비는 게임 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미네랄을 통해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이브스타즈 게임 내에서 미네랄은 유저 보상, 독점 콘텐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네랄 토큰은 지난 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됐는데요.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기업인 미네랄 허브가 발행한 미네랄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엑스의 클레이팅에 기반을 둔 토큰입니다. 이 미네랄 토큰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게임이 바로 스카이피플이 개발 중인 블록체인 RPG 파이브스타즈입니다. 미네랄 생태계에서 미네랄은 파이브스타즈를 포함한 향후 스카이피플의 모든 블록체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주요 통화로써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네랄은 별도의 채굴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저 간 재료 아이템과 장비 아이템 거래를 통해 미네랄을 게임 내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게임 콘텐츠를 즐기며 유저들은 보상으로 각종 재료를 얻어 장비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으며 파이브스타즈 게임 내의 장비는 모두 NFT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이브스타즈 게임 내의 NFT 아이템은 향후 미네랄 생태계에서 출시되는 차기작을 포함한 모든 게임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미네랄 생태계의 모든 게임은 지갑 생성 과정을 스카이피플이 자체 개발한 유니티 클레이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캐릭터 생성과 지갑 계정 생성을 자동했는데요. 일반 온라인 게임 계정을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계정과 연동된 지갑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저들은 지갑 생성을 위한 별도의 사전 작업 없이 간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지갑은 논커스토디얼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유저가 직접 프라이빗 키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미네랄 생태계 내의 게임은 클레이튼의 수수료 위임 거래 기능을 이용하여 개발사가 수수료를 대납함으로 유저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갑도 알아서 만들어주고 수수료도 게임 개발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니 유저들은 게임만 즐기면 되겠네요. 모든 게임 유저들이 원하던 기능이 바로 게임 내에서 흡득하거나 구매한 장비를 현금화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들이 하나둘씩 출시되면서 아이템을 유저들끼리 거래하고 거래대금으로 받은 토큰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세상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이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이라서 거래를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이템과 미네랄의 교환은 불법이 아니냐 하는 의문인데요. 스카이 피플은 기존 게임들과 아이템 시스템은 거의 동일하며 미네랄을 매개로 한 유저 간의 거래를 이원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파이브 스타즈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블록체인 게임들보다 그래픽적으로 훌륭하다는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들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2D 그래픽 게임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취향저격입니다. 하지만 턴제 RPG 게임 특성상 게임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스테이지 클리어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점은 캐릭터가 스킬을 쓸 때의 효과음입니다. 정말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어색합니다. 외국인 성우를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정식 오픈 서비스에서는 꼭 한국 성우의 효과음을 들을 수 있길 바라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